아 정말 이거 뭘까 그냥 제 개미 생각에 공공지대니까 일곱 번째 알파벳이 딱 보니까 아홉 개더라고요 일곱 번째 알파벳이 뭔가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폭탄을 알고 보니까 저도 나중에 하는데 폭탄 앞에 열쇠가 알파벳으로 일곱 번째 알파벳으로 진짜 미안했어요 의심해서 정말 진짜 신호야 정보 오빠 죄송해요 제가 끝까지 지켜드리고 있어요 사실 저 키워드는 오픈이었고요 오픈만 입력하면 그냥 바로 열리는 거예요 아유 처음부터. 고금치기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잘 모르셨다면서요? 얘가 감옥 가서 알았대. 런닝맨이 세심한 배려해주는구나. 날래서. 신발을 놓고. USB가 이미 천에 입었어. 거기에 있는 USB를 저 금고와 가지고 계신 노트북을 이용해서 접속을 하면 바로 금고가 열리게 됩니다. 아 이거는요? 이거는 연결만 하면 됐던 거예요? 난 노트북도 다 갖고 있었는데. 런닝, 신비야 노트북은 없다네. 그리고 앞으로 한 명 동안 이 상품은 없습니다. 강수야 뭔지 알겠냐? 강수야 뭔지 알겠어? 이해 못 하셨어요. 강수 형은 저번 주만 나온 거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 무섭게 하냐.